오늘은 봄을 맞이해서 대한민국 최북단에 있는 백령도로 백패킹을 가기 위해서 아침 일찍 나왔습니다. 백령도를 가기 위해서는 인천의 연안부두에서 배를 타고 백령도까지 가셔야 되는데요. 인천 연안부두를 가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차를 운전하고 가시면 연안부두 옆에 있는 공용주차장에 주차를 하시고 그리고 가시면 되고 공용주차 주차 요금은 하루에 만원 소요가 됩니다. 백령도까지는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배의 요금은 왕복해서 14만원 정도 들고요. 그리고 인천 시민의 경우에는 80% 요금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사시는 분들은 꼭 한번 저렴한 비용으로 백령도를 다녀오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도착을 했는데요. 백령도는 이렇게 작은 섬이 아니에요. 전체 둘레 길이가 한 57km 정도 되고요. 그래서 차를 직접 가지고 오시거나 아니면 백령도에서 렌트를 하시면 돼요. 렌트비는 아반떼 기준으로 해서 하루 7만원이고요. 그리고 봉고차는 렌트비가 12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원도 있고 또 백패킹 장비도 있어서 저희는 봉고차를 렌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4곳 해변에서 텐트를 칠 예정이고요. 텐트를 설치를 하고 정심은 이렇게 백령도에서 굉장히 유명한 4곳 냉면에서 냉면을 먹고 그리고 오늘은 두무진 여행을 하고 박지로 돌아와서 하룻밤을 잘 예정이에요. 그리고 내일은 홍돌 해변 기타 주변을 검사하실게요. 다시 전원을 갯으면 맞춰야지. 아홉이니까 전원을 아홉 갯을 해야지. 자 됐습니다. 찾아뵙고차를 이 쪽에서 가장 대각선인 두무진까지 가는데 14km 정도 되는 곳, 거의 여기를 보고 돌아오시면 백령도 일주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코스 그게 다야? 오늘 기사님으로 해서 박수 한 번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첫 인간은 광고와 함께 함께 있는 경험을 하는 곳에서 집중을 합쳐줍니다. 또 한 번에 제가 집중해 줄게요. 다 먹으면 다 드시겠어요? 다 드시겠어요. 아멘 흥겨발 투여! 흥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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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너무 끊었어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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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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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좀 보내세요 오 좋다 잘했어 잘했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